네 인사드릴까요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수수혜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무령 페스티벌 무령 머드 페스티벌 너무 세계적인 축제죠? 그렇죠 또 머드가 얼마나 우리 피부에 좋아요 그쵸? 네 화끈한 여름날 제일 화끈한 후추전처럼 어떻게 여러분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바다에 오니까 휴가에 온 것처럼 오늘 기분이 들뜨고 너무너무 신나는데 저희 뒤에 남은 무대들이 많으니까 핫하게 지겹을 준비해주셨죠? 네 일단 뒤에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남은 곡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저희 다음 곡은 뭘까요? 약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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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희 다음 곡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우리 포기업 포기업 다 신나게 달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노래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가볼까요? 네 네! 가볼까요? 저희 센터를 이걸로 잡을게요. 얘네가 많이 미끄러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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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를 이제 센터로 할게요. 여기요. 네! 저희도 재밌어요. 와 여러분 앞에 바다도 있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뛰어들고 싶어요.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뛰어들고 싶은데. 어 누가 엑싱 섹시! 어 저번에 언니 미년을 끼워주고 싶다고. 아이고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또! 아우! 아! 네 근데 보니까 많은 외국인분들도 즐겁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 죄송해요가 뭐예요? 네? 어... 인테레스틱? 오케이 땡큐! 예! 재민이 형 오버이밍이구나. 네 해줘요. Are you having fun? Yeah!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무슨 무슨 노래요? 이 노래요? 이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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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릴라. 이로리요. 그럼 혹시 여기서 올해 아직 소원 못 잃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저요. 혹시 뒤편에는요? 뒤편에는 있으세요? 좋아요. 그럼 이번에 이뤄볼까? 좋아요. 이번에 다 같이 소원을 이뤄봅시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분들 소원 이루라고 저희가 매년 1월 1일마다 1등을 하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로리 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름 단계 조심하시고 저희 우주소녀 라스 시뻥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또 고령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도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멋진 무대를 보여준 우리 우주소녀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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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